이번에 대회 바로 큰 박수와 함께 중계를 했습니다 지출권에 달린 공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파이팅 자 제 기억력이 자꾸 안 좋다는 걸 이용하셔서 같은 영수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데 같은 분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같은 분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밖에서 나오는 고객분들도 저한테 영수증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선수분들 커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속에서 전공하시기 엄 את봉을 누르고 두 결식의 안착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 오 클립백인가요? 클립백 드림백 영수증 받아서 드림백 하나 드리기가 조금 민망스러워서 드림백 3개 4개씩 모여서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백 4개 한세트로 3개 영수증 제공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선물의 꽃필 어떤 꽃에 나올지 드림백 3개의 꽃필은 드림백 4개의 꽃필 드림백 3개의 꽃필 드림백 4개의 꽃필 드림백 4개의 꽃필 드림백 4개의 꽃필 такая 색깔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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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팀원분들 나오셔서 같이 선수분들.